19년째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커뮤니티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꾸준한 학습입니다 시장의 관심사는 정말 자주 변해요 지금 현재는 AI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메타버스 그 전에는 뭐 닷컴버블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었었죠 시장의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특정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느냐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AI가 요즘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도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찾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시장에는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하고 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찾아내려면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 맞는 매매 방법도 계속해서 개량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진리와 같은 기초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시장의 트렌드라서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더 좋은 수익률과 더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꾸준한 학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철저한 분석입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실적은 어떤 식으로 냈다가 지금 실적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분석을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산업에 대한 사이클 시장 전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 분석 결과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들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다 하면 플랜 B, 플랜 C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거 없이 과거 분석에만 집착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한다거나 혹은 미래 전망에만 너무 치우쳐서 지금 실적이 어떤지 과거 어떤 흐름을 걸어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로 너무 장밋빛 전망만 믿는다든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타이밍이 완전 어긋나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멘탈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분석을 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를 갖췄다고 해도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원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고수를 해야 되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변수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생각보다 하락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매수를 한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더 변화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악재들이 쏟아질 때 분명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고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모두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에서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꾸준하게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들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통해서 매매를 이어나간다면 분명히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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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